실시간으로 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로 고민사항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직원들도 고민사항 댓글 달린 거를 따로 저희가 편집을 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사항도 있으시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요. . 안녕하십니까. 드림 부동산 투자 연구소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정창래 부동산 성공 투자 5월 20일자 라이브 방송에 질문 주셨던 시청자 질문 내용 중에 오늘도 역시 두 분을 선정해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청자 사연입니다. 대화명 순대전땡님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강서구 가양 6단지 23평형 거주 중입니다. 향후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찾아놨는데요. 바로 여기가 가양 6단지 아파트입니다. 일단 먼저 이 가양 6단지가 위치한 곳을 살펴보면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좀 가까운 곳에 있네요. 자 그리고 이 가양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단지들은 이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지도를 좀 더 이제 크게 넓혀서 보면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가양 6단지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양역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역적인 호재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 이제 현재는 이제 CJ 공장 부지인데 이 CJ가 공장 이전을 하면서 이곳에 이제 복합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또 바로 옆에는 이 강서구 쪽에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마곡지구가 위치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마곡지구에 있는 직장인들의 수요들 또 이제 앞으로 개발돼 이제 CJ 부지에도 이제 복합시설이 들어온다면 이 시설에 또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수요들이 바로 유입될 수 있는 곳이 이 등촌동하고 가양동 지역이고요. 그 안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곳이 바로 가양 6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면 이 강서구라는 지역 특히나 이 가양동이라는 지역은 이 지역적인 특징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여기가 바로 여의도에요. 이쪽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여의도입니다. 이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가양동입니다. 사실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는 곳은 많이 있는데 강 넘어서는 마포 쪽도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고요. 아래쪽으로는 뭐 신길동 신길류타운도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가깝게는 바로 옆에 당산동 또 당산동이 좀 다소 비싸다 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곳이 바로 이쪽 등촌동하고 가양동 쪽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의도의 이렇게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양동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이런 배후 주거지 역할만 했지만 현재는 자체적인 업무 지역이 있죠. 마곡지구와 또 CJ 부지 복합개발 같은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이 가양육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양육단지 좀 다른 지도를 한번 볼게요.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 가양육단지 같은 경우에는 23평형이 현재 가격이 6억 8천만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6억 8천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전체적으로 가양동 등촌동 지역에서 보면은 23평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높은 가격이긴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왜 높은 가격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냐면 단순하게 뭐 지하철 가깝고 뭐 한강이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가양동과 등촌동 지역은 주택이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연식으로 따지면 이제 30년이 임박한 좀 인접한 주택들이 많은데 자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노후된 주택들 특히나 30년에 가까운 주택들이 많은 곳에서 딱 떠오르시는 게 뭐죠? 당연히 재건축을 떠올리게 됩니다. 재건축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곳 가양동이라든지 등촌동 지역은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의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을 기대하기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가양육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적률이 자 저기에는 작게 나와서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면 용적률이 192%예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을 생각하는 용적률은 200% 그 이하를 재건축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드물게 용적률이 200%가 안 되는 곳이 바로 가양육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가양육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도지역, 토지의 용도지역이 3종 주거예요.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2종 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곳에 현재 구성하고 있는 용적률이 낮다라는 것, 즉 사업성이, 재건축에 대한 이 사업성이 높은 단지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는 아직은 이렇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아십니다. 아 이 지역에서 이런 용적률이라든지 3종 주거라는 이런 점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겠냐. 좀 기대감이 높은 그 아파트가 어디냐 했을 때 바로 가양육단지가 가장 기대감이 높은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적인 어떤 개발 호재들도 있고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호재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좀 이 지역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어쨌든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보유하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질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는 이제 대화명 김효도르 님입니다. 하남시 검단산역 역세권에 이 에일리넷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장기 임대등록 할까 고민 중입니다. 옆에 교산신도시가 들어오는데 가격이 안 떨어질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역시 두 번째 고민 사연에 대해서도 미리 지도를 제가 찾아놨습니다. 자 보면은 검단산역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 지하철이 완공이 안 된 이 5호선 연장선이에요. 하남검단산역은 5호선 연장선이 예정돼 있는 이 역에서부터 도보로 역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유니온시티 에일리넷들인데 자 보면은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지하철 접근성은 아까 앞서 보셨던 이제 가양 육단지보다는 거리는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니에요. 충분히 지하철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고요. 자 그리고 바로 위에 이 하남시의 어찌 보면 대표적인 상업시설이죠. 스타필드가 위치한 곳 바로 옆에 있는 단지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생활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곳에 위치한 단지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하남 유니온시티 에일리넷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차 된 아주 깨끗한 단지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 주신 게 얘를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좀 장기간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물론 이 임대사업자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등록하는 게 유리하신 분도 있고 등록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등록하라 말라는 섣불리 제가 그분의 사정을 꼼꼼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긴 힘들지만 이 아파트 자체의 어떤 장기적인 전망 가격 상승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를 굳이 장기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한 5년 정도? 5년 정도? 앞으로 5년 정도? 좀 더 보유를 하시다가 그 후에 매도하는 방향으로 좀 포지션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일단은 가격을 봤을 때요. 유니온시티 에일린의 뜰 같은 경우에는 33평형 기준으로 8억 2천입니다. 자 근데 이 에일린의 뜰이 위치한 곳이 여기가 하남시청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구도심이에요. 하남의 구도심입니다. 그러면 하남에서 신도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최근에 좀 각광받는 지역은 어디냐면 아무래도 이제 하남 미사신도시 있죠? 바로 미사신도시가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남 미사신도시가 신도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남시에서는 여기 이제 하남시청이 있는 이쪽이 이제 구도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쪽에도 호재는 있습니다. 5호선 연장 같은 호재는 물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남이라는 이 도시는요. 하남시라는 도시는 결국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냐면 이쪽이 이제 여기가 이제 서울이죠. 이쪽이 여기가 서울인데 서울을 대체하는 대체집입니다. 하남은 서울 대체하는 대체집. 그래서 어쨌든 가격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가격적으로 이 서울을 넘어설 수는 없겠죠. 대체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설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남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도심이 아무래도 이 구도심보다는 더 가격이 높게 이렇게 가격이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서울 쪽이에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이 도심들의 신도심이라든지 서울의 가격대를 좀 유심히 살펴보신 다음에 내가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이 되겠다라는 걸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이쪽 하남이 신도심 쪽에서 현재 좀 역세권에 가까운 연식이 비슷한 이런 아파트들 가격대를 살펴보면 10억 중반대 33평원 기준으로 이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서울권으로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상일동역 주변으로 고덕주공아파트들 재건축하는 단지들 많죠. 얘네들은 가격대가 이제 13억 이상 됩니다. 13억 원 이상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아까 8억 2천 이었죠. 좀 가격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가격대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 차이가 많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얘는 그 한계에 가까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크게 봤을 때 좀 지역적으로 좀 크게 봤을 때 이쪽에 이제 하남 미사 신도시도 아직도 공급이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공급이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도심 쪽에서도 이제 공급이 일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하남시 쪽에는 가장 큰 공급이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그 가장 큰 공급이 뭐죠? 어디 있을까요? 자 이쪽이죠. 이쪽에 교산 신도시입니다. 여기가 3기 신도시인데 세대수로 3만 2천 세대가 예정되어 있죠. 이렇게 대규모의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하남 구도심하고 가까이에 있으면서 사실 교통 대책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쪽은 교통 대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하남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공택지로 많이 분양이 될 거기 때문에 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아서 이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이 꽤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뭐 본격적인 분양을 하진 않아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는 없지만 제 그냥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 5억 후반대까지도 아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자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가 이제 8억 2천인데 이거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가격이죠. 이쪽으로 수요가 멀릴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또 한편으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그거 공공택지로 공급되면 전매 제한이 10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거는 이제 뭐 주변 시세에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싸게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전매 제한이 5년, 7년, 10년 이렇게 있는데 아마 아주 싸게 분양해서 10년 걸린다고 봤을 때 그 하남 교산 신도시에 3만 2천 세대가 공급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건 아니에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택지들은 아마 민간 택지로 좀 매도를 하면서 민간에 이제 분양을 넘길 텐데 그 민간 택지에서 분양이 되는 것들이 가격 형성돼 있는 것도 역시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어떤 신도시들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테니까 그런 거 예상해 보면은 우리 이 하남 교산 신도시에 나중에 전매 제한 걸리는 녀석들이 얼마까지 가격이 형성될지를 우리가 판단해 보신다면 기존에 있는 신도시보다는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양도 차익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3기 신도시 쪽이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주변에 있는 수요들을 많이 끌어들일 거고요. 많이 이제 빨아들일 거고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3기 신도시를 어쨌든 나라에서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통 대책들이 있어요. 지하철 3호선도 연장이 되고 여기에 위쪽에 있죠? 3호선도 연장이 되고요. BRT라는 광역버스 노선들도 많이 이곳에 조성을 해 줄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송파 하남 간에 어떤 도시 철소도 공급이 되면서 지금보다 좀 더 어떤 지하철 같은 이런 공공 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지게 만들어질 겁니다. 하남 교산도 하남 기사 신도시도 지금 9호선 연장이라든지 5호선 연장으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그거보다 좀 더 서울 쪽에 있으면서 대규모 신도시로 조성이 되고 거기에 이런 광역 교통 대책까지 넣어주는 3기 신도시에 공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 상승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이 어떤 사정에 따라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양도 차이 많이 났다. 그러면은 임대 사업자 등록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뭐 그런 사정을 좀 그냥 배제를 하고 단순하게 그 에일리넷들 이 하남의 구시가지 쪽에 있는 그 아파트의 장기적인 전망을 물어보신다면 가치 상승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샴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분양하고 입주를 하는 그 시점까지 좀 보유를 하셨다가 그 시점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이제 정창래의 성공 투자 라이브 방송 또 시청자 고민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